1,000원 어디 가세요? 천연의 만찬 하러 갑니다 자, 천연 갖고 저는 오늘 뭐 만들 거냐면요 제가 지금 무가 남아 돌고 있습니다 처치 곤란이에요 그래서 닭, 무쌈 하러 갑니다 오늘 단단히 무장을 하셨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자, 지금부터 천연의 만찬 준비하러 고고! 고고!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영란은 자전거에 몸을 싣고 시장으로 고고! 고고! 오, 잘 타네요 오, 잘 타죠, 그럼 아, 됐다 닭, 2,000원입니다 탈코기를 조금만 샀으면 하는데 아, 나 미인계약해가지고 아, 네, 실례합니다 하여튼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지금 본 것 같은데 귀여워요 예뻐요, 근데? 네? 아, 예쁘네요, 엄청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 이게 얼마나 줄까, 이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8백원 받아야지, 뭐 닭고기 8백원에 치 구입 아, 그래요? 많이 파세요 pressured 아, 그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